국내 연구진이 복잡한 반도체 공정을 거쳐야만 했던 전자칩을 가정용 프린터로 인쇄해 만드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. 이 기술을 이용하면 병원균이나 오염물질을 진단하는 종이칩을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. 양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. 일반 가정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프린터기에서 미세 회로가 그려진 종이가 인쇄돼 나옵니다. 국내 연구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종이전자칩입니다. 탄소 파우더를 물에 섞어 전도성 잉크를 만든 뒤 잉크젯 프린터기에 넣어 종이에 인쇄한 겁니다. 일반 종이는 물론 잡지나 신문 같은 재생용지와 사진 인화지 등 어디에든 인쇄할 수 있습니다. 복잡한 반도체 공정 없이 가정용 프린터기만 있으면 단 몇 초 만에 전자칩을 종이 위에 인쇄할 수 있습니다. 연구실이나 공장이 아닌 집에서 누구나 쉽게 종이칩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. 여러 가지 케미컬, 화학물질들이 들어가는 공장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고가에 복잡하고 그리고 위험한 물질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 저희는 가정용 프린터로 그리고 전도성을 띠는 잉크를 가지고 종이 위에 그것을 쉽게 인쇄할 수 있다는 것에... 연구진은 인쇄한 종이칩 표면에 보호막을 입혀 전기를 통해 물방울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. 마치 계단을 오르내리듯 물방울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를 자유롭게 조절하는 겁니다. 이를 이용하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질병 진단이나 박테리아 검출 등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회용 진단 키트도 만들 수 있습니다. 가난한 나라에 어떠한 자원이 없는 곳에서도 손쉽게 우리가 출력을 통해서 병원균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러한 바이오칩으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. 연구진은 아프리카의 난치병이나 풍토병을 진단하는 종이칩을 제작하는 등 적정 기술로 활용할 계획입니다. 이번 연구 결과는 신소재 분야의 국제학술지인 어드밴스드 머티리얼스에 게재됐습니다. YTN 사이언스 양회영입니다.